한글자막 by 한효정 광주광역시에 있는 호남신학대학교에서 그리스도교 윤리학 관련된 과목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제가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에서 기획을 해주셔서 창조신앙 또 장조정의와 관련된 책을 출간을 했어요 그래서 백주정기념관에서 북토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오늘 예배를 돕기 위해서 함께 오신 우리 기도해 주신 유미호 센터장께서 좋은 우리 예배 기획이 있는데 거기에 함께 동참해 주지 않겠냐 이렇게 제안을 하셨고 저도 함께 마음을 기도하는 가운데 모으게 되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제가 실천처장을 맡고 있어요 호남신학대학교에서요 사실 여러 많은 목사님들을 뵙게 되는데 호남신학대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 와서 설교할 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 하면 졸업할 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호남신학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나서 언젠가는 모교에 강단에 서서 설교하리라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최근에 오셨던 분인데 본인의 평생의 소원이 모교에 서서 설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비슷한 자리에 서게 됐네요 모교에 채풀에 서는 것이 아 이런 기분이구나 느껴보고 싶습니다 또 감사하는 마음이 참 제 안에 넘치고 있고요 참 아름다워라 찬양을 하는데 제 가슴에 큰 감동을 주셨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 참 아름다운 분들이고 또 이 세상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이것을 지키라고 소망의 근거로 여러분들을 주셨고 우리를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며 예배하게 하신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동이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십자가가 있죠 사실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이 조금 불편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상징하는 십자가가 저렇게 되어 있다니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불편한 마음을 우리가 감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고 하는 이 세상의 현실과 관련돼서 요즘 우리가 듣는 말들도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말들이 참 많이 있어요 기후 위기다 생태의 파괴다 생태의 재앙이다 또 기후 붕괴다 환경 재난이다 붕괴 또 재앙 이런 위기 이런 말들을 우리가 들으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울하죠 또 우리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과연 우리는 뭐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인간은 과연 어떤 모습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실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무겁습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요 인류의 이런 심리 상태를 표현하는 용어들이 많이 생겼어요 생태의 영녀다라고 하는 이코 앵사이어티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또 기후 우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클라이밋 디프레션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요 지구 생태계가 예사롭지 않은 현재의 다양한 그런 상태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는 그런 말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어떤 그 심리적인 불안감 가운데 있는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그 말씀은요 당시에 제자들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듣기에 마냥 편하고 좋은 말씀만은 아니었죠 듣는 사람들이 때로는 불편하게 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된다고 하세요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하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로와 사랑이 담긴 말씀을 주기도 하셨지만 종교 지도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시고요 또 부자들에게는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주라고 하시면서 때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낯설고 불편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듣기에 주님의 말씀은 부담이 되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었지만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는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개혁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불편함을 통해서 세상이 새로워지는 개혁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회복하셨던 일이셨습니다 여러분 또 500년 전에 어떻습니까? 유럽의 교회가 혼돈 가운데 있을 때 개혁가들은 비판의 시선으로 세상의 질서를 바라보았지만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품을 수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개혁을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다 깔뱅은요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극장이라고 말해요 세상에서 그분을 보여주는 창조 세계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자세히 읽고 그분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눈으로 지구 생태계가 처한 현실을 바라볼 때 자주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명시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창조주를 찬양하고 높이며 창조의 그 경이로운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과 여러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신약 성경엔 인간의 구원이나 교회의 형성과 활동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 반면에 창조 세계에 대한 내용이 구약에 비해 그리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본문은 이 본문을 포함한 로마서 8장은 예외적인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을 세번역으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 이렇게 말씀을 해요 즉 피조물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피조물까지 확장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창조 세계가 세상의 고통에 신음소리를 내며 동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 그것을 통해서 구속을 간절히 기다린다는 말씀입니다 또 20절은 피조물이 겪는 고통에 대해 피조물에게 잘못이 없다고 선언함으로써 우리의 이해를 명확하게 해줍니다 20절의 말씀을 제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1분인데요 피조물이 허무해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1절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요 세번역과 개정판 우리 여러분 읽어주신 그 말씀 이것과는 다른 본문의 배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세번역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제가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에서는요 20절에서 21절로 이어지는 그 말씀에 이렇게 후반부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사리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개혁개정판과 세번역이 다른 어떤 배치를 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혁개정판의 이 내용은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21절에 배치를 해서요 그 바라는 것은 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절을 시작하는 서두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영어로는 in hope 이라고 하는 소망 안에서 라고 하는 그 내용인데요 이 헬러 성경을 비롯해서 여러 많은 번역본에서는 21절로 가 있는 그 바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앞부분에 배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나 소망 또는 소망 안에서 라고 하는 내용이 20절에 포함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읽는 것이 편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소망의 구체적인 내용 그 남아있는 소망에 대한 그 확신 그것이 바로 21절에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사리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그 소망을 강조합니다 즉 인간의 타락이 창조세계의 타락을 초래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의 구원과 해방은 피조물의 회복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일깨워줍니다 기후위기와 각종 생태계 파괴의 현실은 우리를 두렵게 하며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무겁게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마지막 골든타임은 아직 남아있다는 소망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품게 하십니다 그것은 맹목적이거나 어떤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를 보내실 정도로 극진히 사랑하신 바로 이 창조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히 근거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남아있는 소망의 일부는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의 예배를 준비한 우리 전수사님들 또 이 자리에 모여서 창조자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소망의 증거인 것을 믿습니다 구약시대에 인류가 그리스도에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던 것처럼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은 우리를 포함한 창조세계 모두가 피조물의 고통과 신음을 덜어줄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시대입니다 귀우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세계와 함께 샬롬을 위해 그리고 처음 창조된 때의 평화와 온전함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도 어떻습니까? 참 불편합니다 또 저러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불편한 마음 가운데 있지만 그렇지만 거기에 멈추지 않고 기도하면서 탄식하면서 신음 가운데 창조세계와 공감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품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탄식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신음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창조세계를 향한 소망은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그 소망은 여전히 유효하고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간절히 기다리지만 우리는요 혼자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장려하고 경이로운 바다와 강 빛나는 하늘의 달과 별과 태양 솟구치는 바람, 산과 습지 땅과 모든 구석구석에 있는 동물과 식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우리와 함께 나아갑니다 우리는 또 기다리면서 때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성령이십니다 창조세계 모두가 영화롭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의 그날을 향해 함께 소망을 품고 나아가도록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 모두를 돕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렇게 장엄한 우주 드라마의 해피엔딩을 향해 뻗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처음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온통 창조세계와 인간과 하나님이 서로 교류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그 내용은 본래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세계를 사랑하게 하고 선한 행동을 하게 하며 경의와 친절함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이제 교회와 신학이 인간 영혼 중심의 편협한 구속신학에서 벗어나서 창조의 우주적 구원으로 확장해 가야 합니다 목회 현장에서 창조 정의가 선포되고요 신음하는 창조세계의 소리에 응답하는 이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창조세계를 사랑하고 아끼며 소망을 품고 이러한 예배를 포함해서 온 힘을 다해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또한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대표적인 실천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 창조세계에도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소망 가운데 부르셨고 오염되고 망가진 하나님의 걸작품인 창조세계를 회복하는 비전을 품게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꿈이기도 합니다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지구 생태계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골든타임의 벨은 이미 울렸습니다 그들이 창조세계의 경의를 잃지 않도록 지금 당장 힘쓰고 마음을 모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이 자리와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두고 계신 뜻이 다시 한번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잘 경작하며 지키라고 하신 이 창조세계를 우리 인간이 그동안 탐욕으로 인해서 남용하면서 해치며 고통 가운데 있게 했습니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신음소리에 너무나 그동안에 귀를 닫고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 소망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창조세계를 살리고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맞이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경이로움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오늘 이렇게 특별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어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사오니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손 꼭 붙잡고 나아가는 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을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